뭐예요?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잔 재주들이 많아요, 제가. 그냥 가볼게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지의 1분 7초 챌린지 시작할 건데요.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제가 평상시에 물병이 부으면 항상 돌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도전해보려고 준비를 해주셨어요. 각자 크기가 다른 것들이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만 1분 7초 안에 제가 성공을 여러분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메고, 메고 하는 거예요? 메고?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시작합니다. 준비, 시작! 쫙! 그냥 스냅으로 돌립니다. 그쪽에 이dat 더 많이 Cai게 택배 훌륭한 Hmong 스피셋 다시 atrás 이게 제일 어려워. 스피셋 If you want to get your own 스피셋 to be in music instead wooo 됐어? 40초! 1 예의 votes 아 다음에 좀 더 날이도 높은 걸로 준비해주세요. 아 너무 에이 저 너무 가서 평가하신 거 아닙니까? 형 그냥 뭐 가볼게 안 되네 안녕